그것도 교수님이 하신 거네요. 내 별명이... 버릇이 꽁! 버릇이 꽁! 나 지금 쓰레기 타고 왔다. 우리 코에 있어도 안 돼. 뿅뿅! 좀 더 рассказ! 1심은 법정 속에 징역혐을 사로를 받을 겁니다. 그게 임팩트도 크고 제대로 벌을 받는 것처럼 효과도 좋습니다. 진심이 났어, 유튜브. 나랑은 제가 dej분 중 왜? 이런라 꿇고 있어 꿇는데 꿇는데 뇌 씻 지금 욕한 거 같아 아 그래요? 뇌웅 으어 뭐지 뭐지? 재미있는 거. 오케이입니다. 다 했어요! 모글모글 끓고 있어. 삐삐 라인. 일단 모자이크 해줘야 돼. 내동 예산입니다. 불법 사연가. 아 요즘에. 비빌 비누. 비누 비누. 레스 비누. 어떻게 하냐? 어떻게 하냐? 아니 안돼. 어떻게 하냐? 네? 너무 안되냐고. 아니 어제 생일에 올리셨던 앱 광고 다녀온 거. 직접 편집하신 거예요? 목소리 입히셨던데? 아 목소리를 입히고 길이를 잘랐어. 뭘로 하셨어요? 아 그냥 어플 받아서. 핸드폰? 어. 근데 막 거기에 배경원도 깔 수 있고 막 이렇더라. 근데 뭐. 사실 깔아 보려다가. 잘 안돼가지고. 그냥 목소리 막 깔았어. 근데 목소리만 나와서 더 좋았어. 진짜. 다음에 배경원도 깔아볼게. 저희 납작티 입장 저기? 어? 네 있어요. 어?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너 어떻게 생각했지? 괜찮아요? 네. 진심이야? 진짜 우기의 소리로 설마 얼음 물리겠어 했는데 진짜 울었어. 어우 대단해. 내가 모르겠네. 뒤돌아서면 내 뒷단원 수긍거리는 거 다 보여. 곳곳에서 나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라니까. 그래랑 무슨 기지 맞지 있나요? 줄게 무서워. 사람이 허수해 보니까 간편하게 옮겨도 될 거 같아? 얼음이 될 때 가끔 얼어도 될 거 같아? 너 왜 쓸데없는 소리에서 우리 엄마 헷갈리게 만드니? 사람이 허수해 보이니까 그렇게 막 넘겨도 되는 거 같아? 얼음을 그렇게 막 물려도 될 거 같아? 우리 엄마. 우리 오빠들. 내가 챙겨. 내가 알아서야 내 인생이야. 너 대체 뭐니? 너 뭔데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들어? 그만해. 제발 그만 좀 해. 이게 무슨 일이야? 네, 그게 무슨 일이야? 혹시 우리 남자? 네. 네, 어떻게 Mutta? 네. 우송할 두 번째 풍rise 그 사이즈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언니, 제수복을 입으셨어요. 어떠세요? 제수복은 생각보다 상큼해 민트 소복이에요. 손에다 잘 맞는.. 깜짝 놀랐어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나 이렇게 상큼한 제수복은 또 저거하고 있네. 귀여워. 우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. 피고석이 처음 앉아봐도 나 처음이 변호인 세대. 옆에 앉으러 갈 것 같아. 나 진짜 옛날 사람. 나 진짜 옛날 사람. 이거 진짜 무슨 옛날에.. 자, 이동합니다. 이 뜻이 이거 아니야? 약간 저.. 레트로 감성이야. 너무 귀여워요, 언니. 자, 가볼게요, 레벨. 자, 가볼게요. 아니, 잠깐만. 그래서.. 언니! 너무 귀엽던데요? 진짜 열심히 찍었어. 그러니까요. 그치? 얘가 미친 듯이 막 인서트를 찍고 우리 그거 찍어봤어? 근데 언니, 감성 브이로그는 아니구나. 진짜 예능이 아니구나. 감성은 파괴됐어. 귀여워. 내가 마술을 보실게. 내 양성 많이 가질 거지? 그럼 이제 사라져볼게. 아, 그 전에!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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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